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동형 모의고사 1 2 3 4 를 진행하네요 이번 시험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엄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1회 부동산 세법은 16문제 입니다 25번부터 40번 까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표가 몇 개다 10개 60점 이네요 그래서 1 2개 맞추면 12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겠죠 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면서 시작합니다 25번 자 독립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부가세죠 자 부가세 전체 내용이네 자 정답은 몇번이다 4번 자 여러분들 요약집은 418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고 미진하거나 궁금한 사양은 요약집을 펴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18 자 4번 자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2% 를 뺀 20%가 지방교육세가 부가되죠 근데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포함이 아니라 제외입니다 자 우리가 지목변경 등은 취득세가 2%죠 2%에 10% 농특세가 부가됩니다 그래서 지목변경 등 중과 기준세율이죠 2%에 10% 농특세만 부가됩니다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은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취득세는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2% 를 뺀 거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과 기준세율은 간주취득이죠 2%에 10%만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지방교육세 20%는 안 붙는다 이유는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나머지는 쭉 보셔야 돼요 자 26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26번은 뭐를 물어본다 취득세 납세 모자 여러분들 요약집은 445페이지가 되겠네요 참조하시고 오른 것 1번은 외국인 소유는 누가 납세 모자다 수입하는 자가 취득세 납세 물을 진다 지지 아니한다 틀렸죠 자 그리고 2번 선박 회사에서 만드는거 선박 뿐만 아니라 선박 차량 기기장비 항공기는 원시는 과세를 안하고 승계만 과세한다 배웠죠 그럼 2번 지문은 원시다 승계다 원시는 과세를 안합니다 납세할 의무가 없다 진다 지지 아니한다 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3번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용 그래서 세아파트가 되면 취득세 누가 내야 돼요 조합원 원자가 빠졌네요 그 다음 4번 필수 자 부담부징역 배우자 직계준비수 아닌자 그럼 부담부징역은 채무는 유상 나머지는 징역 자 그럼 채무를 물어봐요 나머지를 물어봐 채무는 유상 채무를 인수받았잖아요 그럼 갚아야죠 돈이 나가는거니까 유상 답이 4번이네요 만약에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물어보면 증여 무상으로 바뀝니다 자 5번 권리예제나 등기등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가족간의 교환이다 배우자간 교환했죠 그래서 이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상이 아니라 증여가 아니라 유상입니다 그래서 교환은 유상이다 무상 증여라고 하면 안되겠네요 자 27번 자 27번은 뭐를 물어본다 취득세 과세표준 유상 사실상 취득가에게 포함여부 즉 간접비용을 물어보죠 그래서 요약집은 455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이에 포함될 수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없는 것 그리고 괄호 다만 아래 항목은 밑줄 그어 법인이 유상 취득했죠 법인이 취득했습니다 유상 자 기역 할인액은 X 왜 돈이 안나간거니까 뭐가 취득가액이다 할인된 금액 자 건설할 때 자금 취득에 필요하죠 O 자 연불 할부 연부이자는 법인 취득은 호함 개인 취득은 제외합니다 D급 필수에요 법인은 장부로 증명하니까 포함 개인 취득은 제외 자 그 다음 리을은 뭐다 당사자끼리 약정했죠 왜 약정했어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뭐를 조건부담액과 채무인수액 약정 필요하죠 O 자 그 다음 중계보수 중계보수 개인은 제외 법인은 포함 그래서 D급과 미음은 필수에요 법인 취득은 포함 개인은 제외 그 다음 부가가치세는 왜 제외에요 환급받으니까 그럼 법인 포함할 수 없는 것은 답이 1번이네요 1번 기억과 비읍 그러나 이 문제가 만약에 개인이라면 개인이라면 답이 몇 번으로 바뀔까요 5번으로 바뀝니다 D급 미음 때문에 개인은 제외하죠 포함될 수 없는 것 그래서 법인이니까 1번 죄인이라면 D급 미음 필수라고 그랬어요 제외한다 정답이 5번으로 바뀌네요 자 그 다음 28번 자 28번은 중과 기준 세율만 2% 등기 안하는 거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요약집은 459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중과 기준 세율만 2%짜리 그래서 이 특례 세율이죠 특례 세율 그다지 표준 세율에서 2%를 빼는 거와 2%만 과세하는 거를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기역 개수 자 개수는 조심해야죠 개수 두 가지로 구분하잖아 가액 증가 가액 증가는 2%만 과세하죠 2%를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 세율 간주취득 그러나 면적 증가 면적 증가는 표준 세율로 갑니다 2.8 원수취득 그 다음 면적이 증가되니까 표준 세율 2.8 X 자 니은 지목을 변경했다 가액이 증가되면 몇 프로 2% 간주취득 5 자 디귿은 과점 주주도 2% 등기 안 하는 거 자 상속 농지는 다르죠 자 상속 농지는 몇 프로에요 표준 세율로 갑니다 2.3 왜는 몇 프로 2.8 그래도 농지 외를 물어보면 표준 세율이다 그래서 농지니까 2.3 X 자 무덤은 몇 프로 2% 2%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5번 29번으로 돌아갑니다 29번으로 돌아갑니다 유상거래 주택이잖아 원래 주택은 2%에요 유상은 4%에서 1을 빼니까 2%인데 주택은 법이 계속 바뀌었죠 자 주택 취득세율이 1% 2% 3% 이렇게 되잖아요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이야는 1에서 3% 딱 7.5억이 2%죠 9억 초과 3% 그럼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은 2%를 못 빼잖아요 그럼 여기다 몇 프로 해당 세율 50%를 곱한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0.5%만 적용하라 이에는 뭐다 2% 해당되면 1% 적용하라 3% 적용하면 1.5% 포인트가 뭐다 주택 유상거래 50%를 곱한 자 그 다음 3번 상속이외 무상은 증여잖아 그럼 취득세가 몇 프로 큰 거 3.5에서 1을 빼니까 15이지 35 틀렸네 자 원시는 2.8이죠 1을 빼니까 3이 아니라 8이지 그 다음 5번 말소등기는 무조건 건당 얼마? 6천원 말소등기는 매일 건당 6천원 단 주의하자 설정등기를 물어보면 월 임대차금액에 참분해둘 그래서 말소와 설정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정답이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30번 자 30번은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이네요 요약집은 484로 들어갑니다 자 등록면허세 자 1번 납세지는 항상 지방세는 물건 따라다닙니다 소재지 자 그 다음 2번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 근데 등록면허세는 전까지 납부하면 불리익을 안줘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과되지 않는다 부과되지 않는다 된다 틀렸네요 왜? 전까지 납부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2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래서 5번 한번 봐요 은행업 중과 제외업종이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대도시에서 법인 등기는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한다 이런 업종은 중과를 안 한다 그 대신 단서가 있죠 1년이 아니라 2년 이내 업종변경 업종변경 또는 업종 추가가 없는 경우는 중과를 안 합니다 표준세율로 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 31번 자 31번은 재산세 납세무자 요약집은 497이네요 자 1번 신탁법은 납세무자를 물어볼 때는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 2번 주택 나왔잖아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토지건물을 합산해서 그럼 산출세액을 안 보내야죠 무슨 비율로? 식값 표준액 비율로 안 본 그래서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가겠죠 답이 2번 그래서 2번은 뭐에 주의해야 돼요? 면적 비율하면 안 돼요 면적 비율은 부속 토지를 나눌 때만 쓴다 산출세액을 나눌 때는 식값 표준액 비율로 안 본해서 소유자 자 그 다음 3번은 포인터가 매매 소유권 변동 실질 소유자를 신고 안 하면 고지서는 누구에게 날아간다? 공부상 소유자 사용자 틀렸죠? 사용자는 어떨 때만 쓰는 용어다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사용자 그 다음 4번 지자체 앤드 선수금 선수금에서 앤드 선수금 장금 전에 미리 받은 등 포인트는 무상 무상은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매수계약자 그래서 매수계약자를 뭐라고도 얘기하죠? 무상으로 받은 자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네 그리고 공유자산은 무조건 뭐다? 지분권자를 납세무자를 진다 그도 지분 표시가 없더라도 균등하게 보아 지분권자가 납세물을 집니다 지분권자 답은 2번이네요 자 33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초과누진이죠? 여러분들 요약 지분 500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에서 초과누진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3가지밖에 없죠 첫번째 별도합산 두번째 종합합산 세번째 별장을 뺀 주택 딱 3가지 나머지는 다 비례세율 자 별도합산 초과누진 분리과세는 007등 비례세율 자 디귿 광역시 시죠? 주거지역에 공장용 건축물 건축물은 몇 프로야? 025 오염배출하니까 025에 2배로가 세야죠 그럼 매년 몇 프로? 0.5 비례세율을 쓰고 그 다음 주택 별장은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초과누진 그래서 답이 1번 뭐가 빠졌어요? 종합합산 3단계가 하나 빠졌죠? 그래서 재산세에서 누진세율로 하는 경우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에 꼭 나머지는 다 비례세율이다 그래서 32번이네요 자 33번 자 뭐를 물어본다 이거 개정법이죠? 과세 개정일로부터 15일 5일 연장됐어요 어찌고저찌고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실질 소유자를 박스 자 기역 소유권 변동 그럼 잔금이 끝났는데 등기는 안 되어있죠? 누가 신고해야 돼? 실질 소유자를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질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라오죠 언제까지?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5 자 니은은 사실상은 종중인데 공부상에는 개인이죠? 그럼 누가 신고해야 돼? 공부상 종중 거라고 5 자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가 신고해야 돼요 위탁자는 납세의무자를 물어볼 때 쓰는 지문이다 수탁자가 위탁자를 신고해야죠 X 그래서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 그 다음 리일은 1세대가 둘리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주택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을 때는 당연히 누가 신고해? 세대원 O 자 그 다음 공부상 등재연항과 사실상 연항이 다르거나 사실상 연항이 변경될 때는 누가 신고해야 돼? 공부상이 아니라 사실상 소유자가 신고를 해야죠 그래서 공부상이 아니라 사실상 틀린 거는 ㄷ ㅁ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 자 35번 자 35번으로 들어가요 아 30몇 번으로 들어간다? 33번이니까 34번이네요 자 종부세 전체 문제입니다 516 전체 문제 틀린 것 1번 단독 소유 단 공동 소유는 신청할 때는 1주택자로 봐주죠 자 5억을 빼고 다시 6억을 빼고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 표준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 이거 개정됐어요 100%가 아니라 60 나머지는 다 종부세는 100%입니다 1주택자 단독 소유 육식 답은 1번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자 1세대 1주택자 종부세에서 재산세를 공제하죠? 왜? 이중과세액을 공제한 다음에 연령별 공제와 기간별 공제 중복 적용할 수 있다 몇 프로? 80% 범위 자 3번 60세 이상 5살 단위로 2, 3, 4 그리고 4번은 5년 이상 5년 단위로 2, 4, 5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1주택자 토지 소유자는 안해줍니다 그 다음 5번은 자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를 적용할 때 5년 따질 때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야 이거는 소급 적용 종부세는 상속이 들어가면 무조건 피 피가 꼭 붙어야 돼요 소급 적용해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35번 자 35번은 뭐를 물어봐 임대 자 여러분들 요약집은 529쪽이네요 자 국외는 주거생활 안장하고 관련 없죠 무조건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공익사업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대해야 하면 사업이 아니죠 이거는 기타소득 고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지 아니한다 즉 사업소득으로 아니한다 기타소득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2주택과 2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해줘 보증금을 받았다 전세 그럼 주택은 전세는 세체부터 과세합니다 상업용 건물은 무조건 과세 그럼 보증금 전세 났다 그럼 주택은 비과세 뭐를 물어보는 징운이다 상업용 건물 자 이자 간주임대료가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그러나 2주택 전세를 놓으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과세를 안합니다 자 4번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는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뭘로 따져 9억 기준이죠 실거래가액이 없어요 이거는 양도세 지문입니다 그래서 임대업은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답은 몇 번 4번이네요 그 다음 5번은 전세잖아 숫자가 마다 3,3초과 3주택 이상 엔드 3억원 초과 그럼 2억원은 범위죠 그럼 과세 안하죠 간주임대료 과세 안해요 산입하지 아니한다 3억 초과가 안되므로 답이 4번이네요 자 35번 자 36번이네요 6번 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여러분들 요약지분 540페이지부터 이어지네요 1번 사업자가 팔았잖아 사업자는 양도하고는 관련이 없죠 사업소득 종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2번 2번은 뭐다 자기가 재취득하면 소유권하는 양도가 아니다 자 3번 거주자병은 갑툴 동생이 증의하면서 단순증의가 아니죠 은행대출 채무를 인수하였다 부담부증의요 그럼 배우자 직계 아닌자의 부담부증의는 딱 머릿속에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증의요 그럼 채무를 물어보니까 양도로 본다 답이 몇 번이다 3번 그 다음 4번은 건설업 사업자 사업소득 종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필수 이온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죠 위자료가 양도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헷갈리지 말자 자 37번 세율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557조 이렇게 자 등기된 건물 자 건물 토지는 어떻게 외웠어요 미등기는 70 1년 미만은 6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이 기본세율 누진세율입니다 그럼 2년 이상 기본세율 초과 누진 그 다음 2번 등기된 토지 1년 미만 몇 프로 50만내 그리고 3번 상속받았을 때 세율은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따진다 피상속일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그러니까 6개월로 보면 50 절반 뺏어가면 안되잖아요 더해 2년 3개월 그럼 2년 3개월이니까 건물이니까 초과 누진세율 기본세율 그래서 50% 그래서 50% 틀렸죠 6에서 45 8단계 초과 누진이네요 그래서 정답이 3번 그 다음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3주택 이상 이거 개정법이에요 언제까지 팔았다 22년 5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양도할 때 2년 보유하면 원래 뭐다 초과 누진이죠 여기에다 30을 더합니다 그러나 1년 유예시켜서 이 기간에 팔았을 때는 기본세율만 적용한다 20 또는 30을 더한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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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과세 유예를 시켰죠 이 숫자 꼭 기억해야 돼요 5번 주택 분양권이잖아 분양권은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이상은 60 기본세율이 없어 단 주의하자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기본세율로 바뀌어요 2년 이상일 때는 6에서 45 주택 분양권은 60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37번의 답은 3번 자 38번 38번이죠 자 국내 소재 토지를 갑이 사촌령인 을에게 양도했다 이유에 관한 설명이다 자 사촌령은 특수관계인이죠 사촌령은 특수관계인이에요 갑이 을 사촌령이죠 병 그래서 증여하고 양도했잖아요 몇 년이내 5년이내 그럼 이거를 뭐라 그래요 특수관계인 부당행위 계산 부인 문제네요 부인 문제다 갑이 뭐다 증여자 을이 뭐다 수중자 이렇게 그럼 수중자는 증여세 물어야 되고 양도세 물어야죠 양도세 동생이 사촌령 그러면 합쳐 합쳐서 2억이야 원칙은 2억 내면 돼 근데 5년이내 적을 때 적을 때 적을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5억을 거둬야 되겠죠 5억을 거둘려면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파서 취득가액도 누구 거를 적어 증여자 거를 적고 그 다음 보유기간 따질 때도 뭐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세율도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그 다음 증여세는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 안합니다 환급하고 끝내준다 그 다음 양도세 납세 무자는 누구다 증여자입니다 이거 증여자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 무가 있다 없다 없다 독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 부인귀정이에요 우회양도 자 1번 자 의뢰계 양도했다 몇 년이내 5년이내 양도했죠 그럼 의리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세기 갑이 직접 병에게 토지를 양도한 걸로 계산한 양도세보다 클 때 적을 때 적잖아 적을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그 다음 2번 그 다음 2번 둘 사이는 연대 납세 무가 있다 없다 있다 2월 과세가 없는 거예요 있다 어 있다 왜 돈은 동생이 챙겼잖아 증여자 보고 내라 그러죠 그래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있다 그 다음 3번은 둘 사이는 특수관계인이다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이거는 증여가 아니라 양도다 이것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죠 그럼 부인 날때는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얼마 이상 차이나는 거래 3억 이상 또는 뭐다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나는 거래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익과 취득가익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 그럼 얼마에 팔았어요 10억짜리를 9억 받고 팔았네요 미달량도 세금 떼어 먹잖아 그럼 차액이 얼마다 1억 그럼 3억에 차이 안나죠 그럼 시가의 몇 프로 5% 10억에 5%면 5천만 원이잖아 5천만 원이잖아 그럼 5천만 원 이상 차이나면 돼 그러면 5천만 원 이상에 들어가죠 여기는 해당돼요 여기는 안되는데 그래서 9억을 부인하고 양도가익을 얼마로 적어라 10억 9억 틀렸어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4번 38번 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약집 554 자 그다음 해당 토지가 미등기면 재외자산이 아니라면 무조건 70% 그래서 38번은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누구랑 하는 거야 특수관계인 그 다음 이쪽은 증여가 아니라 양도양수 미달하게 양도하고 고가 취득하면 세금 떼어 먹죠 둘 중에 하나가 해당되면 이 거래를 부인하고 시가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9번 자 39번으로 돌아가네요 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양도세 비과세 여러분들 요약집은 566 참고하고요 1번 자 경작상필에서 교환했다 그럼 차액은 큰 편의 4분의 1 우리 옛날 어떻게 배웠어요 쌈쌈 4분의 1 그럼 답은 1번 나머지는 다 틀렸네요 자 다가구 다가구를 어떻게 팔았어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 때는 전체를 하나로 봅니다 단독주택 각각 하나 틀렸냐 자 그 다음 3번은 혼인에서 두 개가 됐다 요건 몇 년 이내 팔아야 돼 5년 이내 먼저 아무거나 먼저 그러면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자 그럼 10년 이내는 동거복량이에요 요건이 혼인은 5년 이내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야 뭐를 따져 1년 이상 거주 실거주 6개월 동안 거주 왜 가는 거야 근무상 사업상은 안 돼요 그럴 때는 2년 보유 제한을 받지 않는다 6개월이 아니라 1년 동안 거주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1주택 근데 고가주택이네 실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했죠 그럼 세금 어떻게 계산해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을 초과 부분만 과세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40번으로 들어가죠 국내자산 전체 문제입니다 자 1번 뭐를 팔았어 전체 문제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토지는 1호 자산 같은 자산 손해가 나면 소득금액에서 뭐 할 수 있다 공제할 수 있다 없다 틀렸네 자 그 다음 2번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5년 이내 배우자 증여받은 토지를 뭐다 팔았잖아요 그럼 이거 2월과세 문제에요 이거는 사촌 형과 동생 또는 사촌 형에게 부당애에게서 한 문제죠 근데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거야 배우자 배우자에게 하면 뭐라 그래요 용어가 2월과세 그럼 징여자 기순 세가지는 똑같아요 세가지는 똑같은데 2월과세는 징여세를 안 돌려줘 어떻게 한다 필요 경비에 산입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양도세 납세무자는 누구야 징여자가 아니라 수중자에요 그럼 둘 사이는 2월과세는 연대납세무가 없다 그래서 특수관계인이랑 할 때는 세가지는 똑같지만 하나 둘 세가지는 2월과세와 우회양도 달라요 여기는 환급한다 여기는 피로경비에 뭐다 산입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중자고 여기는 연대규정이 없다 그래서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증여세 그래서 양도가 여기서 공제할 피로경비 어떻게 한다 2월과세는 뭐다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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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죠 자 그 다음 이제 3번은 뭐다 취득원가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되잖아 포함해서 취득가에게 대기 포인트는 뭐다 사업소득 금액계산시 피로경비로 산입했죠 취득가에게 일부를 피로경비로 산입했으니까 이중공제 받지 말아라 어디에서 공제한다 취득가에게서 공제한다 그래서 양도가에게서 공제를 안합니다 피로경비로 산입한 것은 취득가에게서 공제한다 이 얘기는 양도가에게서 공제 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틀렸어요 양도가에게서 공제할 피로경비로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 취득가에게서 공제합니다 자 특수관계인 징여자 이거잖아 형과 동생 사촌동생 자 징여세 환급하고 끝나요 그럼 이 얘기를 피로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한다 틀렸네 그래서 2번과 4번 징여세 처리 확실하게 해야 돼요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5번 자 특수관계인 시가 미달하게 양도했잖아 그러면 얼마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하죠 얼마 차이나 5억 원 3억 이상 들어가니까 시가에 의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40번에 답은 몇 번 5번 5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1회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2회로 들어갑니다